여러분이 즐거운 엔조이의 엔조이! 이번에는 새로운 엔조이의 엔조이의 엔조이은 엔조이의 엔조이과 엔진의 여러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일본에서 록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와우! 록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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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시작해볼까요? 렛츠 엔조이! 첫 번째 미션은 단체전입니다. 멤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팀워크를 확인해보는 이심정심 게임입니다. 지문에 대한 답을 쓰고 멤버 전원의 답이 일치하면 성공한 게임입니다.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통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. 일본어 오면 꼭 먹고 싶은 것은? 너무 다를 것 같아요. 제일 대표적인 것 씁시다. 3, 2, 1 저 그럼 오니쿠로 갈게요. 나 나또. 먹을 수 있지? 먹고 싶을 수 있죠? 나또. 근데 얘도 틀렸어. 어? 너 바꿨어? 이거 무슨 소리였는데? 그거나 그거나. 팔잖아 가면은. 그치. 진짜 안 알아들지? 아 이거는 어렵다. 무슨 까지? 진짜 헬스장 가면 틀 것 같은 노래가 있잖아. 뭐 아니면 도? 뭐 아니면 도? 아 모도. 아... 모도가 딱 헬스장 가면 딱 이런 노래 나올 것 같잖아. 아 이 틈이가 왜? 아 이 틈이가 왜? 아 이 틈이가 왜? 아 저는 진짜 바이점이 운동할 수 없을 것 같아. 차라 웃은 또 뭐야? 진짜 감동이 타면. 잠시만. 이 틈이가 왜? 시야. 시야. 오. 너무 어려운데요? 좀 어려운데? 뭐가 어려워? 옛날에 단순하게 잘 안 돼요. 한 마디로 편한 건가요? 단순하게 하나만. 하나만. 커넥! 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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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싫었었는데? 아하하하하하하. 시간이 끝나고. 아니죠. 엔하이프는. 영원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. 한 마디로 편할 수 없다. 영원하다는 거예요. 영원하다는 거예요. 한 마디로 편한 존재. 엔하이프는 정의의 한 존재. 연결돼 있는 존재. 뭐하지. 나 다른 느낌을 이해하겠어요? 한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. 그만. 자. 첫 미션은 실패했습니다. 여러분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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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두 번째 미션은 일본의 전통놀이 중 하나이기도 한 다로마 우토시입니다. 와우 자신있습니까?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빠바바바밤 이렇게 할게 도전! 오! 오! 나이스! 오! 오! 아쉽다! 생각보다 팍 하면 안되는거야 이렇게 뛰면 안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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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아! 잠깐만! 반대로 해야 될거 같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까리! 아니 가능성이 있다 오우 노우 오케이 렛츠고! 형아 처음부터 떨어지지 않겠지? 오! 나 있어요! 좋았어! 오! 잠깐만! 아! 끝났어! 마지막 게 어렵다! 두 번째 미션의 결과는 멤버 0명이 성공해서 미션에 실패했습니다!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! 실패했기 때문에 후삼 음식을 하나 빼야 되는데 뭘 뺄까요? 타코야키 뺄게요! 멜론빵! 멜론빵 안 먹고 싶어요! 그같이 못 먹을 거면 멜론빵 안 먹을 거예요! 오케이! 멜론빵 빼겠습니다! 네! 지금부터는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! 가는 곳이 적힌 카드를 준비했습니다! 마음이 끌리는 쪽을 선택해주세요! 네! 이거! 네! 이거! 하나! 오케이! 하나! 둘! 셋! 어! 뭐야! 물고기! 어! 물고기 팀! 응? 곰 아니야? 곰? 강아지 아니에요? 어! 멤버가 확정되신다! 오! 오! 나랑 팀은 이제 리키와 송은씨! 그럼 팀 끼리! 오케이! 나도! 오케이! 오케이! 우리 팀의 이름은 지금 연누입니다! 연누! 이제 연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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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둘! 셋! 렛츠! 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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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저희는 물고기 세 마리예요! 그 저희는 이후로 로켓에 빠져서 이후로 재밌게 연누! 미션을 클리어 드릴게요 잘하도록 할게요 잘하도록 할게요 잘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엔조이 여러분 다음에 엔조이 바이바이 쪼 엔조이